너가 산 땅이냐 이거? 아니 그겐 아니고 그게 이제. 이딘 이기면 어디라 이딘. 어? 저기로 가면은 무슨 한라도서관 아니 저쪽으로 가면. 그냥 자 이 무시거 보여주겠네 나 막 천년 와신디. 야 영봉대에서 호끔만 들어오나 막 산이게 산. 산에 영봉 막 천년 입어 와주셨다. 독부인담수다. 이디가 저 시내에서는 호끔만 떨어지고. 저기 오둥봉도 있고 나네 혼 20년 전이면 해도 학교 등에 있는 아이들 소풍 오고. 맞아. 맞습니다. 아 근데 여기를 그냥 무시거 아파트를 무슨 1400개 넘게 일치실 거라. 네 맞습니다. 여기가 그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. 개발이 제한되나 쓰덕이야 예전에. 근데 3개월 뒤에 제한이 싹 풀린다. 3개월 후에는 낭도 다 배불고. 저 고랑창도 다 매하불고. 저 설벽들은 다 매하더군에 어? 저기를 공구리 쳐가지고 아파트는 지 쓴단 말이냐. 총무 말라는 거 보라. 야 이 별명이 뭐냐면. 종달리에 부르도자냐 부르도자. 아 이불호 아까 다 집지 서보지 않냐 이 세계. 어? 그죠. 이제 꼬지 보존해놨던 게 막 무분별하게 막 개발은 이제 못할 거 중에. 아니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무슨. 환경영향평가 뭐 그런 것도 받아들일까 이라. 아이 그래도 뭐 예. 이 면적의 삼십 퍼센트까지만 뭔가를 좀 지실 수 있고. 칠십 퍼센트는 공원. 뭐 문화시설 조선행위원에 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씀. 개난. 건설이라는 이수다. 거기서가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. 여기 면적의 십이점 사 퍼센트. 지하 삼층 지상 십사 층 아파트. 천사백 이십 구세대를 지은. 아이고 써먹어라. 잘도 하영재. 야 그냥 큰 큰은 단지인 게. 사람들이 영 관심을 거점꾸나게. 그만 쉬어보라고. 진짜 오늘 땅보러 나오신 것 같아요. 다 챙겨왔습니다. 아이고. 이 언니 오늘보다 복부인 차림으로 해가지고. 뭐 사려 온 사람처럼. 정약통장 실수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야 그럼 너 1순위 대켜. 아이고 아이고. 좋다.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. 근데. 칠십 퍼센트 이상은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. 여기는 완전히 전원 아파트 완전 고급 아파트. 아 고급 아파트. 막 비싸게 나올 거 닮은디. 한 채 정도 사두면은. 야 이거 가치를 좀 제라질 거 닮아. 전원 아파트요 전원생활이요 조치만은. 우리야 맨날 밭디강뮤신 그거 전원생활하는 거. 집구진 아파트들 뭐 전원 아파트. 필요이사게. 그거 거트입니까. 야 덩우고 그런 거 들어가면 차 복잡해지. 맞다. 오물은 또 어떤 거 같고. 물 쓰는 건 어떤 거 같고. 맞다 맞다. 그 어디다 해서 다 뚫을 거 같고. 그러니까. 이제는 조그만히 지셔야 돼요 이제는. 아이고 개나저나 참. 그걸 생긴 데 내면 미안한 말이지만은. 우리 삼촌은 저 춘생이 삼촌 좋고 때 가볼 때. 미식아. 갑자기 나 영정하는 얘기도 사놨. 산사람 옆이도 하거든. 아니 개나 그거 다 지실 때쯤은. 삼촌이 어서 질 때가 아닌가 하는 말이주게. 너 저 나 고를. 나 위원으로 고를 테마는. 나 죽음이 넌 오지 마라. 장마다 장례식장에 넌 오지 마라이. 야 그 장례식장을 누가 치러줄 건데. 또 권혐수가. 아 나 삼촌 들어놨어. 삼촌. 난 경혜든 삼촌 되시면. 제일 하영울라이가 자유부닥이. 아파트가 1429개가 지어지는데. 몇 년은 걸릴 거 아니라. 권한 아이고 이거에. 좀 어려울 거 담기도 하는데. 무슨 평가가 그 주릅도 한지. 걔나 이번에. 도위에서도 환경영화평가를. 심사 못했긴 보류해버렸었다. 걔. 사업이 총 8천억 원 중에. 아파트 짓는 비용이 6천억이란 마치. 나머지는 공원 조성하고. 문화시설 만드는 거. 가는 거. 헉헉헉헉헉. 막 영 얘기하고. 이거 이거 따짐도 따짐도. 이거. 코에 걸면 코거리고. 입에 걸면 입에 걸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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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맞으셨네. 아이고. 아이고. 경호구 이 지역 보전해주려니. 청와대에 청원하는 사람들도. 막 핫자게. 아파트 개발 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. 이 땅 주인들도. 막 반발하는. 토지주들도 많아. 아 맞아맞아. 지금 토지주들에 좀 반발이. 네. 원래 이 개발이라는 게. 쉬운 게 아니오다. 봅서. 제주도 개발 사업도. 웬만하면 다 늦게라도. 다 통과가 되고 험미라에. 고진감내. 고생 끝에. 낙이 온다. 아이고. 이 헛바람 잔뜩 부렁 이거. 아이고. 아이고. 야. 무게가 보면. 네가 아파트 짓는 사람 주나 켜. 아이고. 아이고. 몇 편이고. 야 이 집이 가는 통장 호나 주려낸 방문한. 통장이라고 계신 게. 마이너스 통장 호나 있어라. 마이너스 통장 호나 있어. 백수건달 특별 분양 이런 거 있나. 개나. 개나 나 삼촌들 지금. 오르게 영행 데려온 거 아니까. 아 우리 여기 돌아와서. 이 땅을 보여주신 여기를 데려온 이유가. 나 김영찬이 미덩 은혜에. 아파트 한 채만 사게 돈 좀 빌려주십사. 돈을. 야 이불어. 야 이불어. 경행 나가. 이거 상은에. 프리미엄 남경은에. 투자 대비 10%씩 돌려왔네. 그러면. 경행 나한테. 이신 돈들. 야 이거 역시 신종 보이스피치가. 야 이거 신고해야 된다. 야. 김영찬 못 믿는 수가. 못 믿는 거야. 못 믿는 거야. 야 식구름 소리가 얼마나 까지. 아이고 집이. 만홍받아서 일러당이. 이거를 어지러운 소리 틀어야 되나. 어디다. 급사 급사. 오늘 형찬 씨가 제대로 맞네요. 그러니까. 아직 안 끝났어요? 이디가 이디가 동쪽이라네. 이디가 딱 동쪽이라네. 야 자리는 차 자리는 좋은데. 자리가 딱 좋아. 딱 좋아. 그냥 이쪽 아파트나 이쪽 줄에 딱 이걸 당첨되면 저쪽들에. 뒤로 날아 안 Só라있는 소원이라 바로LINGsh хотел. Laabilité sonst Manuelанд. 이 invade hence. 이게 길이가 넘었습니다. 나 오줌사래두고 오랜사래 talked.